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불을 뒤졌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구워준 자가 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길을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과 대접을 빌려오시오. 몇 개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옆으로 밀어놓으시오. 여인은 그의 말대로 아들들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채웠다. 모든 그릇과 대접에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한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통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에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항상 들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고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곳을 지날 때 엘리사는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 쉬게 되었다. 그는 자기 종 계하씨에게 말했다. 수냄 여인에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는 계하씨를 통해 말했다.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계하씨와 의논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텐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계하씨가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오. 엘리사가 말했다. 계하씨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열린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나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했다. 내 거룩한 주인이시여.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정오까지 누워있다가 죽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아이를 혼자 둔 채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낙위 한 마리를 내주세요. 급히 그 거룩한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 꼭 가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했다. 묻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인이 가서 낙위에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앞장서거라. 최대한 빨리 가자. 내가 너무 빠르면 내가 말하겠다. 여인은 길을 떠나서 갈매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사람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 개하시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아라. 순애녀인이다. 빨리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개하시가 가서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별일 없소. 그러나 여인은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자. 그 발 밑에 엎드려 그를 꼭 붙들었다. 개하시가 여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명령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하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다. 개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생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개하시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가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일곱 번 했다. 눈을 떴다. 그는 개하시를 불러 말했다. 순행 여인을 안으로 들여라.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의 아들을 안으시오. 여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그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조언하던 중에 자기 종에게 말했다. 불 위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여나갔다. 그는 우연히 들 포도 동굴을 보고 거기에 달린 박들을 따서 마대자루에 가득 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썰어서 국에 넣었으나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국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여 먹게 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가 명령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것을 솥 안에 뿌렸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국을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바할 살리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이른 추수에서 난 갓 구운 빵 스무덩이와 가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했다. 백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다.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